2차 전지는 LG와 삼성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 주력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특허청이 2차 전지 특허 출연을 맡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특허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서 경쟁력을 더 높일 방침입니다. 고병관 기자입니다. 2차 전지는 충전에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로 전기차 등 최근 시장 수요가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. LG와 현대, 삼성, SK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관련 특허도 연평균 13% 증가해 전체 특허 증가율 2%를 압도합니다. 특허청이 2차 전지 특허 심사를 맡을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. 3개과 규모로 기존 인력 45명과 민간에서 새로 채용한 심사관 38명 등 83명으로 운영됩니다. 2차 전지의 소재와 설계, 제어 관리 등 기술 생태계 전 분야에 걸친 특허를 심사합니다. 토종 기술로 생산 시설까지 갖췄을 경우에는 기존의 20개월에서 2개월가량으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우선 심사도 적용합니다. 이 분야의 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. 특허청은 지난해에는 국가 전략 기술인 반도체 전담 심사 추진단을 가동해 심사 기간은 줄이고 심사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. 특허청은 앞으로 100여 명의 신규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서도 전문 심사 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